어! 이거다! 이거다! 하이! 헬로! 하이! I'm fine! How are you? How are you? 푸드 굿! 푸드 굿! 리얼리 굿 아니 왜 말만 통하면 됐지 여러분들 막 가서 이렇게 막 어? 문법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은 기사님이 잘생기셨다 또 영어 배우 같다 넌 handsome Thank you Same to you You look like a lion 레옹? 레옹? Do you know movie 레옹? Yeah Where are you from? I'm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손 손? Do you come for a visit? 투어 투어 How many days? Today 4 days So 7 days? 1 week?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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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days 8 days Yeah How do you work? Yeah City is very nice and good People so nice So your name? My name Hot Hot H-O-T Hot? Yes English name What do you mean Hot? English name H-O-T-S-E Hot It's difficult It's difficult It's difficult I'm very hot I'm very hot I'm very hot I'm very hot Only for girls Or men Men and girls All Yeah All Can you take your face? Yes Say hi Hi everyone How are you? Ah yeah How are you? How are you? Yeah Everybody say hi Hi Yeah All your friends Ah yeah They all my friends They say you very handsom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 don't know how to say thank you I'm Korean I'm Korean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Wow Surprise This is a metro station You're a metro station Metro station Metro station Oh, the metro station Oh, the highway is here Dubai is here Oh, the highway is here Dubai is here In Dubai Because this is a map I'm a Everybody Dubai will go Dubai You can see Dubai I listen to Dubai But not good I hope 영어에 패해. 근데 어제 좀 숙소에서 좀 연습했어. 조금. 띄엄띄엄. JBR 비치. JBR 비치 땡큐. 땡큐 땡큐. 에버 나이스 데이. 우와. 여기가 JBR 비치야. 우와 진짜 관광 온 것 같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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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짱 높아. 와 여기는 진짜 모자 쓰고 와야겠다. 햇빛이 너무 뜨겁다. 와 어떡해. 어떻게 사막에다가 이렇게 해놨지? 우와. 우와. 진짜 와 엄청 덥다. 진짜. 진짜 한 40도 되는 것 같아. 와 저기 제트스키도 타. 와 대박이다. 우와. 와 저기 물놀이 하는 데도 있어. 저기 요트도 있다. 보여? 와 어떻게 두 가위에 바다가 있지? 사람 진짜 많지. 와 진짜 여기 돈 많은 사람들이 휴양하러 오는 그런 데 같다. 와 바닷소리 미쳤다 진짜. 우와. 우와. 오 마이 갓. 우와. 와 진짜 미쳤다리 진짜. 와 두바이 진짜 개쩐다. 와 진짜 너무 좋다. 아니 물 봐. 부산 갔다고? 아니 뭐 다 비추면은 뭐. 부산 광안리 내 한남대교 내. 와 그래. 와. 와. 여기는 두바이에요. 여러분들. 커피숍이 어디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와. 저 끝까지. 끝까지 사람들 엄청 많다. 니가 왜 여기서 나와 니가 왜 여기서 나오는데 이 해변에 낙타다 진짜 나 너무 이질감 느끼는데 어떡하지 아니 저게 무슨 일이야 낙타 갑자기 뭐냐 낙타 금 낙타 낙타 엄청 크네 야 인터뷰하기 전에 나 커피 좀 먹을게 나 진짜 어 저기있다 카페 드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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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드 로마 커피 있다 와 더워 나 너무 더워 진짜 땀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알아들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얘기하자 차분하게 얘기하자 아이 올 더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마이미딤 라잇? 라잇 예 원 텐파이브 땡큐 어 익스큐지 미 캔아이 씻 네요? 오케이 땡큐 저기 밖에서 먹어도 된대 아이 니즈 그늘 오마이갓 이츠 쏘 핫 여기 여기가 딱 좋다 그치 오 마이 갓 왜 자꾸 영어가 자꾸 나오냐 어이가 없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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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내가 어제 두바이몰을 갔는데 두바이몰에 번호가 2번인 차가 있는 거야 내가 우버를 타면은 5자리잖아 32, 36, 7 이렇게 근데 두바이는 여러분들 번호판도 그 계급에 따라 번호하고 숫자가 다르대 그래서 두바이 왕은 1번 그리고 2번이 두바이 왕족 그래서 어제 2번 차를 봤어 벤츠 쥐바겐 그 다음에 번호판 3자리가 왕족 직계가족들 그리고 번호판 4자리가 두바이 시민권자들 그리고 번호판 5자리가 이제 두바이에 일하러 온 사람들 그 약간 번호판 보고서 그렇게 계급이 나뉜다고 하더라고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 스무 번째 부인이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왜 자꾸 나를 두바이 남자한테 보내려고 하는 거야? 나한테 욕심을 가지는 한국 남자분 없으세요? 왜 자꾸 나를 어? 두바이 남자한테 넘기려고 하고 베트남 남자한테 넘기려고 하고 왜 그러세요? 욕심을 좀 내주세요 근데 내가 호텔에서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뭘 느끼냐면 여기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게 뭐냐면 외국 여자분들이 진짜 막 나보다 더 파인 거 여기 옆 가슴이 이만큼 보이는 걸 입고 핫팬츠에다가 그렇게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내가 막 오 쟤! 오 쟤! 막 이랬까? 오 쟤! 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신경을 안 써 그렇게 막 여기가 옆 가슴이 다 보여서 막 이러는데도 그냥 뭐 걔는 되게 패션이겠지 이러면 뭐 막 아까 의적 파인처럼 뭐 어? 대한민국 망신시키지 말고 어깨 가려요 이런 말 1도 안 하고 여기 어깨에 내가 지금 청암동에서 어깨 벗었어요? 내가 지금 인사동 삼청동에서 지금 어깨 이렇게 하고 어그로 끌고 있냐고요 여기는 두바이고 낮 3시 30분 3시 44분이고 여기 부치 앞이고 너무 더우니까 그러죠?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그 유교 국가여서 그런지 나도 약간 막 이렇게 막 끝나지만 입어도 약간 부끄럽긴 해 근데 벗으면 살이 진짜 너무 탈 거 같아 이거 너무 바닷가에 낙타 아니야? 내가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어머 무서워 근데 저거 씹는 거 너무 귀엽지 않은? 침을 엄청 커 아 나 무서워 아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다 울 거 같아 뭘 저렇게 씹는 거야? 저 이빨 봐 엄청 무서워 무서운데? 절대 안 문다고? 어? 아 무서워 진짜 귀엽게 생겼어 아 무서워 땡큐 유 겟더 카메라 땡큐 땡큐 유아 베리 헨성 아 땡큐 유아 베리 헨성 유튜버? 유튜버? 네 어떻게 하세요? 저는 라이브 스트리밍 일본인가요? 한국인가요? 한국인가요? 어디서 볼까요? 제가 정확한 곳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디어 시티 몇몇 판매가 있어요? 5만이 뭐지? 5만이 뭐지? 5...5...0...0...0...0...0...0...0...0...5밀리언 5밀리언 5밀리언 손으로아내가 많습니다 한국인거에요 셀eg지 셀eg지 카메라 보세요 geben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바이브 스트리밍식 어디에서 왔어요? 2!! 한국은 2대1에서 2대1로 가진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한국은 2대1으로 이긴다고 생각하시는데 토트넘 선! 아, 인데란드, 예에에에에 소스파인드, 호스파인드, 호스파인드 위아원, 예에에 컴온, 예에에 넘버원 South Korea 예에, 땡큐 뮤직비디오? 무슨 뮤직비디오 이름이? BTS?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컴온, 예에에에에에 엠손, 예에에에에에 땡큐 규아손 아이쿠 아, 러블리. 굿럭 예, 땡큐 해버 굿데이, 바이바이 잉글랜드 분인데 토트넘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2대1로 브라질에 이긴다고 나 초딩영어 잘하지 근데 내가 영어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지 않아? 아니, 근데 오만이 영어로 뭐야? 사우전드가 천이고, 만이 뭐지? 나 왜 그거 몰라? 피프티 사우전 아, 피프티 사우전? 계속 빡대갈 같아 나 계속 어제부터 5밀리언이라니까 사람들이 막 너 돈 많이 벌겠다 막 이러고 진짜 또 다시 다른데 어디 갈지 해서 또 방송해볼게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냥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안나 오늘 축구 잘 보고 꼭 한국이 이겨서 내일 기분 좋게 만났으면 좋겠다 진짜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이